과감하게 과감하게 확 치고 이거 성공하면 세계 여성 최초죠 예 산산산 엠티비 오늘은 싱글매니와 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! 안녕하세요 태발칸입니다 오랜만이구요 이 선수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동안 실력이 얼마나 녹스럽는지 보겠습니다 홍숙입니다 유명하신 분이구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친구입니다 이리 선수 간만에 에스코스 선시봉을 보입니다 녹슬지가 않았는데요 한방이지 뭐 헐 간만에 데라칸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한방인가요 좋아 좋아 됐어 살아있어요 마이클리 상급 코스 한번 도전해봅니다 상급입니다 핸드링 반칙 있어요 장급이고 뭐고 그릇을 보여주고 해라 하면 어떻게 해 하하하하 따라할 수가 없는 놈에 큰일이 컴리 컴리 클림 가능하면은 이제 토핑없이 하는데 아 어어어어어 최급님 오 잘들어왔다 잘들어왔어 어제 정신도 안먹었어 화가나서 오 잘들어왔어 그럼 한번 타면 두번 타면 완전 달라 뒤로 살짝 뒤에 뿌리 조심 됐어요 각 좋구요 됐다 한번 더 뛰어야될거 같으죠 한번 더 뛰어 아 어려워요 다리 올라가고 있어요 됐어요 살렸어요 콩수인이 엄마야 가벼워야 되냐 안돼 안돼 조향은 약간 무거운게 좋아 집중 그렇지 잘들어왔어 오케이 오케이 밟아 빌링 살짝 방향전화 해주고요 좋아요 아 시애씨 뭐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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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애씨 한번 해보는건가요 양념 그렇죠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맘에 안든다 백운님 오 호핑이 좋아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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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어? 들어왔어요? IC 나왔습니다 IC IC도 전문용어인데 안됐다 이런 소리죠 유선수 간만에 나와서 도전합니다 아 그런데 운이 없네요 운이 없어 이건 뭐 많이 뛰어야 돼요 앞에 등산객이 있으니까 유선수 아이씨 핸드링 하하하하 타라카님 와 좋아 유선수 간만에 와 어거지로 일단은 살렸어요 완전히 어거지로 살렸어요 아아 예씨 타라카님 기간이 되니까 잘 올라갔고요 아아 뒷바퀴가 턴 튀는건 뭐죠? 올라갔고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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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은 것 같애 갔어요 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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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그쪽 어이씨 괜찮아 해 해 해 예쓰해 해 아이씨 나는 개 오우 그렇지 한방인가요 5도 방병으로 성공했다 녹슬지 않은걸 보여주네요 과감하게 확 치고 좋아 될것같아요 이거 성공하면 세계여성최초죠 여성최초 과연 성공했습니다 여성세계최초가 다시 또 나왔습니다 엄청나신 분이네요 소나무 닿지마 아래쪽 아소담아입니다 땡입니다 배군님 성공경험이 있는데 될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돼요 짝툰쿠스 짝툰쿠스도 그렇게 무시한건 아니야 막 무시하면 그렇지 그렇지 어필님 경험 많구요 성공경험 많구요 지금 잔을 못해요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죠 아 이거예요 아 성공입니다 완전히 다른쪽에는 일로 다툰쿠스도 더 힘들어 짙다 너무 수급했어요 이것들 아 좋네요 이거네 이거네 그렇지 아 이거예요 코스가 딱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뭐 네 맥언님 봤죠 mates 너 너무 갔네요 너무 저쪽으로 갔어요 좀 좋아요 된장은 전문용어구요 좋아요 됐어요 합격 좋아요 그렇죠 몸이 뒤에 있었어 이리선 도전하는데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길은 알아야 돼요 아니죠 저길로는 어필님 길을 알고 있어요 길만 알고 있어요 그쪽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도 나 많이 잡았어 뭐야 이거 무슨 감을 안만 잡았어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이리선수 이제 감 잡았죠 앞만 잘 타도 그쪽은 좀 불리하죠 호핑 안 쳐줍니다 고급 기술인 호핑을 안 쳐줘 고급 기술인 호핑을 안 쳐줘 좋아요 정확히 들어왔어요 정확히 왼쪽으로 그렇죠 됐어 아 좋았는데 살았어 살았어 고급 기술인 호핑 기술을 안 쳐줘서 다시 합니다 뭐 이거 하는데 호핑까지 하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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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좋아요 하하하하 발이 안 맞았어 하하하하 오오 되겠다 되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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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서 1초는 버텨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 À 알았다 햄 으퓨 하하하하 좋아요 들을거도 여기 가로막을 해서 안돼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필님 아 둥무네인가 이거? 뭐라고 했는데 코스에 둥무네 잊어버렸어요? 어필님 좋아요 좋아 어필님 냉정하게 땡이에요 됐어요 냉정하게 땡이에요 냉정하게 땡이에요 이거 아니야 좋아요 이거 성공이야 에이 멈칫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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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성공입니다 성공 아 이게 아니아니아니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 냉정하게 땡이에요 소나무 닫지마 그렇죠 통과했고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서 과감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필님 여기 경험 여러번 있고요 아 없죠? 네 없어요 땡겨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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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흒 퍼라카니 잘 들어갔구요 에이 엥경돼 으흐흐흐흐흐흐흔 흐흐흐흐흐흐 아이씨 키가 커서 분리해요 오케이 호빕도 쳐줘 자 2 4 쳐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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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많이 내려왔죠? 아 진짜 씨! 어 좋아요!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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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! 아우 불안 Pilot! 이거 뭡니까? 안 됐어 상당히 까다로운 미션이구요 소나무 닫지 말아야 되요 아 거기서 왜 잘 들어갔어요? 아 거기서 땡겨줘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습니다 기럭지가 길어 너는 여기 영원히 안될거같은데? 기럭지가 길어 기럭지가 길었어 배터리가 다 됐고 과연 성공을 누가 할건지 됐어 됐어 성공입니다 깔끔하게 끝까지 안났어요 성공입니다 그럴 때 통과해도 성공입니다 과연 잘 들어갔어요 힘있게 그렇죠 그렇지 수구리 수구리 됐다 됐다 깔끔하게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이 선수 오 껌치 과연 수구리 안났어요 안났어 슬프 수구리 성공 성공 수구리 관 Finn 2 불 у 기럭짓때문에 성공입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